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다산북스에서 나온 더클래식 시리즈 중 앙드레 코스톨라니 편입니다. 부제는 투자의 심리를 꿰뚫는 유럽의 우상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너무 유명해서 저자의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구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전설적인 투자자 분이십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삶 그리고 2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부도 상당히 재미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2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 가격은 가치를 이길 수 없다를 살펴볼 건데요. 1.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2. 숙면을 방해하면 팔아라 3. 장기적으로 모든 주가는 오른다 4. 성공 전략 포지 5. 통화량 플러스 심리는 시세 코스톨라니와 버핏의 결정적 차이 6. 종목 선정 4단계 7. 무리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브록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가지 철칙 그리고 10가지 금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투자하는 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 가격은 가치를 이길 수 없다. 1.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내 조언은 이론이나 숫자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다. 나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학이나 전공서적이 아닌 정글에서 배운 것이다. 주식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보들이다. 따라서 결론은 일반적인 상식의 반대로 즉 일정한 주기를 역행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괴태처럼 표현하자면 시장의 분위기가 하늘을 찌를 듯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매도하고 시장의 분위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매수하라. 심리적인 비관론자가 낙관론자가 되면 최대한 빨리 시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노련한 투기꾼의 시세 조작은 손가락을 베지 않는다. 매수할 때 달걀의 아랫부분을 최대한 넓게 매도할 때 달걀 윗부분을 최대한 넓게 잘라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약세장의 가장 하단과 강세장의 가장 높은 지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즈음 됐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고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전략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메타포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코스톨라니는 달걀 모형을 예로 주식시장의 주기를 설명했고 또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언제 주식 및 그 외 투자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할지 귀납적으로 추론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강세장 약세장으로 나뉘고 있고요.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갈 때 수정 분위기 전환 침체 그리고 다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갈 때 수정 분위기 전환 과열의 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톨라니는 강세장에서 약세장까지 주식시장의 순환 주기를 수정 분위기 전환 과열의 3단계로 분류했다. 주식 또는 그 외 투자 상품을 매수하는데 이상적인 시기는 최악의 약세장 일대 즉 달걀의 맨 아랫부분 일대다. 이 시기의 주가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긍정적인 수정 단계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후에는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 단계가 나타난다. 수많은 언론의 부정적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주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과열 단계에 이르게 된다. 코스톨라니는 똑똑한 투기꾼이라면 이때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적인 매도 시점은 주식시장의 순환 주기가 달걀 모형의 맨 윗부분에 도달했을 때다. 바로 이 시기 즉 주식이 장안의 화제거리일 때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생각이었다. 그 다음은 강세장이 서서히 진정되는 부정적인 수정 단계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똑똑한 투기꾼이라면 늦어도 이 시기에는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부정적인 분위기 전환 단계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경제 언론에서는 안 좋은 소식을 점점 더 많이 전하고 주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순환 주기는 침체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한다. 주가는 가을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이것이 패닉장이며 주식은 완전히 헐값으로 매매된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가 똑똑한 투기꾼이 나설 순간이다. 이렇게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서 주식의 순환 주기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이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숙면을 방해하면 팔아라. 매수와 매도의 단서들. 주식시장에 승차하기에 즉 주식을 매수하기에 이상적인 시점은 최악의 약세장일 때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식시장의 순환 주기가 맨 아래에 있을 때다. 반면 최적의 주식 매도 시점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주식시장 순환 주기가 맨 위에 있을 때다. 코스톨라니 역시 행운아만이 주가가 최고치일 때 매도하고 주가가 최저치일 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위기가 와 주식시장이 심각한 침체기에 돌입했을 때에는 주식이나 유사 투자 상품에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약세장이 끝나면 항상 강세장이 찾아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 말이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세장의 최고점에서 파는 것을 놓쳤다면 약세장을 끝까지 버티면 또다시 강세장이 오기 때문에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해 이렇게 당부했다. 혹시 주식관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신경 쓰이는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녹아내릴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노련한 투자자들에게서 답을 얻어라. 그들은 어떤 주식 종목이 자신을 잠들기 직전까지 괴롭힌다면 다음날 가차없이 시장에 내답한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경이 쓰이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주식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의 폭락 때문에 좋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된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했을 때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파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사고파는 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답이 예일 때는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답이 아니오라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 이 종목을 즉시 매도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개미 집단이 팁을 쫓고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주식으로 번져가는 추세라면 이것은 아주 불길한 조짐이다. 불황일 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 그렇다. 불황일 때는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자를 할인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의 매매 증가세 또는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시장 동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신호다. 3. 장기적으로 모든 주가는 오른다. 주가의 폭락 주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분명 이득이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예를 드는데요. 한 사람이 산책을 할 때 개가 주인을 앞서거나 뒷서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개와 주인이 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남자는 기업의 가치이고 개는 가격, 즉 기업의 주가이다. 남자,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반면 개, 현재 주가는 뒤처지거나 앞선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와 주인은 항상 다시 만난다. 즉 언젠가는 주가와 기업의 실제 가치가 일치하게 된다. 쉽게 말해 주가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낮을 수도 있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는 항상 원래의 적정 가치로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했다. 미래를 신뢰하라. 즉 기업이 수익을 계속 낸다면 주가도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 가치와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에 상관없이 좋은 주식을 사서 미래를 신뢰하고 보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 몰트게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 전략 포지. 똑똑한 투자자 코스톨라니는 이를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똑똑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돈, 생각, 인내심, 행운이라는 포지가 필요하다. 독일어로 이 4가지 단어의 앞자가 G로 시작하기 때문에 포지라고 명명하신 것 같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4가지 요소를 주식 투자의 성공 원칙으로 꼽았다. 첫째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어야 한다. 빌린 돈으로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대출 구맥보다 다른 자산 항목의 비중이 훨씬 큰 경우에만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하라. 코스톨라니는 대출을 기반으로 해 큰 손실을 입었던 자신의 과거 투자들이 돈이라는 요소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도 빚을 내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을 날리고 말았다. 그때 나는 강한 투기꾼이 아니었다. 포지 중 한 가지인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각이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확신이다. 성공을 꿈꾸는 투자자는 계획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투자에 대해 항상 미리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똑똑하게 행동한다. 물론 그가 반드시 옳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신중함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 즉 투자를 할 때 즉흥적으로 남의 이야기만 듣고서 하면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가진 다음에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인내심을 들었다. 그는 인내심에 대해 이것은 느긋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0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80달러로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팔아치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심일 것이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나는 소액 및 고액, 저축자들에게 절대 무작정 주식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큰 사건이 터지면 패닉 상태에 빠져 주가가 오르기도 전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손실을 감수한 채 허둥지둥 팔아치워버린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약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사건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도록 주식을 매수한 다음 수면제를 먹고 푹 자야 한다. 이 이야기도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운이다. 코스톨라니는 투기로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당연한 말이다. 정말 운도 무시 못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절대 빌린 돈으로는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무엇에 투자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라.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한다고 해도 바로 처분하지 마라.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운까지 따라줄 것이다. 그리고 5. 코스톨라니와 버핏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통화량 플러스 심리는 시세. 심리는 기본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다.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통화량이라는 요소를 따라간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도 보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적은 폭으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존 템플턴의 말처럼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은 큰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기 때문에 주가든 부동산이든 적어도 상승은 못하고 운이 나쁜 경우에는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 인상을 시사하거나 금리 인상을 처음 할 때 보유한 주식을 전부를 파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주식의 3분의 1 정도 하여간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아무래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 변동 즉 시세는 주로 통화량과 심리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통화량과 심리라는 두 요인이 긍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반면 이 두 요인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주가는 하락한다. 한 요인이 긍정적이고 다른 요인이 부정적이면 시세는 중립 상태다. 즉 주식시장은 큰 변동도 없고 특색 없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간다. 충분한 통화량 보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을 벌기에 유리하다. 국채나 MMDA 같은 고정금리 상품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그 밖의 투자 상품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여야 한다. 하지만 통화량 외에도 심리라는 요인이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기도 한다. 코스톨라니는 심리를 인간의 심적 상태 또는 주식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해했다. 주식투자자들이 심리가 항상 부정적이면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없다. 심리라는 요인은 측정이 불가하다. 우리는 단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 요인을 예측하려면 점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코스톨라니는 기업의 기본 데이터에 주로 의존해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결정했던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가치 투자자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코스톨라니는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기와 중기에는 심리와 통화량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와 통화량도 항상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중기적인 증시 흐림에서 상상력, 즉 사람들이 심리가 기본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다한 통화량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이런 유동성은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제가 이번 주식시장 폭락을 겪으면서 확실히 통화량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통화량의 변화를 항상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톱다운 방식을 통한 스톱 피킹, 종목 선정 4단계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거시적 경제 관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일반적인 톱다운 방식의 투자자들처럼 거시적 경제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을 평가하고, 미래 추세를 예측하려고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함부로 시장을 평가하고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시장 예측을 금기시 했으며, 오직 종목을 탐색하고 발굴할 때에만 톱다운 방식의 분석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코스톨라니도 시장을 예측하고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유망한 투자 대상을 찾는 법 4단계를 소개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일반적인 동향을 진단하라. 신문, 인터넷 기사, 연구소 발표 내용 등 자료와 보고서를 읽고 경제 발전의 일반적인 동향이 어떤지를 분석하라. 또한 국제 수지도 살펴보고 금리 변화도 관찰하라.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면 약세장이 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여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보다 고정금리 투자에 더 흥미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동향이 하향세라면 극도로 적은 주식만이 이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분위기가 약세장으로 급변하는 시기에는 투자를 억제해야 한다. 일단 회복의 첫 조짐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시장의 변동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단계 유망 분야를 찾아라. 경기 회복의 첫 신호가 나타나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를 찾아라. 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떠오르는 분야를 살펴야 한다. 3단계 주식을 선택하라. 2단계에서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미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꼼꼼히 살펴보라.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살펴본 뒤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4단계 대중보다 빠르게 움직여라. 결정을 했다면 앞일을 예측하면서 행동하라. 투기꾼은 대중보다 성장 분야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시장을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기업 또는 한 산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7. 무리에서 벗어나라.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로 대세에 역행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코스톨라니는 약세장이 정점에 이르러 대부분이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일 때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다. 그의 달걀 모형에 따르면 곧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다. 즉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클래식 시리즈에서 소개하는 7명의 전설적인 투자가들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리 본능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대세에 역행하라는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은 필시 평균 수준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길 꿈꾼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망 분야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해당 기업에 투자하라. 파산 위기에 처한 전통기업을 조사해보고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할 만한 타당성 있는 지표를 찾았다면 과감히 투자하라. 위기와 주가 대폭락을 장래에 유망해질 주식에 투자할 기회로 활용하라. 위대한 투자의 거장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록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가지 철칙, 10가지 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돈, 사랑한다면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투기를 할 때 지켜야 할 10가지 철칙과 10가지 금기를 정리하며 담과 같이 조언했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지 혹은 보유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 규칙들을 따른다면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0가지 철칙 1.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중하게 행동하라. 매수를 할 것인가.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 있는 어느 분야의 어느 국가의 주식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2.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놓아라. 3. 인내심을 가져라. 실전은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4. 자신의 결정을 확신한다면 강하고 끈질기게 버텨라. 5.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융통성을 가져라. 6.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감이 오면 주식을 매도하라. 7. 어떤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때때로 주식시제표를 살피고 점검하라. 8.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투자일 때에만 주식을 매수하라. 9. 모든 리스크, 심지어 가장 불확실한 요소까지 계산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10.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해도 늘 겸손함을 잃지 마라. 10가지 금기 1.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남의 팀만 쫓아다녀라. 2. 매도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와 매수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믿어라. 그들이 늘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어라. 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기 사항입니다. 3.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집착하라. 4. 이전 가격을 계속 생각하라. 5. 주식을 내버려둔 채 잠들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채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라. 한마디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앞에서 좋은 주식을 사면 수면제를 먹고 잠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계속 쳐다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6. 아주 작은 가격 변동까지 쉴 새 없이 쫓고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반응하라. 7. 아주 작은 이익에도 기뻐하고 아주 작은 손실에도 슬퍼하며 끊임없이 그 결과를 평가하라. 8. 조금이라도 주가가 올랐다면 곧장 매도에 수익을 실현하라. 9. 정치적 호감 또는 반감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라. 10. 수익을 얻었을 때 자만하라. 그래서 이것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북스에서 나온 더클래식 시리즈 중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존경하는 투자자분이십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으면 쉽기도 하지만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워렌 버펫이나 피터린치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기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님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기업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져버리면 시장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님의 투자 철학도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심리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고려하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투자 대가들이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발견해서 실제로 시장에 적용을 해보고 그게 시장에서 수익을 준다면 자신의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투자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